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드입니다. 요즘 안 좋은 소식이 계속 쏟아지던 와중에 어제 그나마 다행인 소식이 하나 전해졌습니다. 정경심 교수가 추석 하루 전에 가석방 된다는 내용이었는데요. 드디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았다고 하죠. 그동안 허리디스크 파열과 협착, 하지마비 수술, 추가치료 등으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아왔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본 척해서 민주시민들의 속이 뒤집힌 바 있는데요. 이에 조국 전 장관은 위로와 격려 감사하다. 약 80% 형기를 복역하고 가석방이 된다. 그동안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보내주신 시민들 그리고 종교인들께도 감사 인사를 올렸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건강회복에 힘쓸 것이라고 하는데요. 파파라치 행태를 삼가해주길 간곡히 빈다.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전한 만큼 기자들도 인간다운 행태를 보이길 바라고요. 참고로 최근 조민씨가 에세이를 냈습니다. 오늘도 나아가는 중입니다. 이 책인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매를 통해 힘을 보태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해당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다행이라는 반응과 함께 최은순 풀어주려는 거 아니냐. 이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고요. 아무튼 윤석열 장모가 어떻게 되는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봐야 된다 봅니다. 같은 검사라도 감히 자기들에게 반기를 드는 검사는 검사로 취급 안 한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성윤 검사가 윤석열 사단을 정면 저격하자 법무부 감찰을 받게 됐습니다. 국가공무원법 검사 윤리강령을 위반했다는 건데요. 최근 조국 전 장관의 새 책 디케이 눈물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윤석열 사단은 전두환의 하나에 비견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틀린 말 있습니까? 그러면서 조국 전 장관은 뜻한 바를 반드시 이뤄내는 분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직무 수행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다. 그러면서 감찰을 한다는 겁니다. 법무부 관계자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이 얘기 그대로 본인 장관한테 가서 얘기하면 안 됩니까? 심지어 추미애 전 장관 시절 채널A 이동재 한동훈에 감찰을 했다고 그걸로도 저렇게 난리를 치고 있는데요. 이러니 이에 대해서 이성윤 검사를 끝까지 응원하겠다. 검사가 이상한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니었다. 옳은 말하면 처벌되는구나. 이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고요. 참고로 이동재 씨의 명예훼손을 했다며 김원준 총수가 검찰에 송치됐다고 합니다. 이야 대놓고 이런 식으로 나가면 뭐 어쩌자는 겁니까? 심지어 경찰에선 전현희 전 위원장을 조사했다고 하는데요. 지난주에 경찰에 출석했다고 하죠. 사실상 무혐의 결정을 받은 바 있다고 반박하고 있는데요. 해도 해도 너무하단 말밖에 안 나옵니다. 이런 와중에 김행 씨는 또 논란이 터졌는데요. 과거 본인이 공동 창업한 위키트리에서 여성 비하, 선정적 제목, 도를 지나쳐도 한참 지나쳤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성은 시간 곱하기 돈이다. 그러면서 여성은 문제다. 정확한 핵심이다. 이런 거에 자기 이름이 떡하니 걸려있고요. 또 다른 기사에선 결론은 하나다. 예뻐야 된다. 이뿐만 아니라 차마 언급하기도 민망한 제목으로 어구로를 끌어서 논란이 거세졌는데요. 이에 대해선 자기가 직접 했는지 다른 사람에 있는지 확인이 안 된다. 이따위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황당 망언으로 훅폭풍 제대로 키웠고요. 오죽하면 낯뜨겁다는 비판이 언론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죠. 저런 유사 언론 문제 청소년들한테 침투하는 거 특히 중요하고 심각합니다. 인사이트 위키트리 대표적이고요. 아무튼 결론은 김행씨가 지금 가짜뉴스 타령하면서 출근길 문답을 회피하고 있는데 본인의 자질을 확인하기 위한 검증 보도도 가짜뉴스 취급하지 마라. 이렇게 반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계속 지켜볼 대목이고요. 12구 참사 유족에게 막말을 퍼부었던 김민하씨 지금 피고인이 반성을 하고 있다면서 징역 3개월 선고 유예를 받았습니다. 저런 끔찍한 망언을 쏟아낸 후에도 정신 못 차리고 반성한다고 조롱하고 있는데 도대체 어디에 반성을 했다는 겁니까?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이냐고요 지금.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표에게 단식이냐고 조롱하던 김영민씨가 어제 국민의힘에 입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한 기사에 채팅이 무려 8천개 넘게 달렸습니다. 대부분 비판적인 반응인데요. 다급한 국민의힘의 패착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잠시 후 11시 이재명 대표 지키기 비상행동 국회의원 총집결하는 상황인데요. 저 또한 일정을 조정해 가서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의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